이제 우리가 학교 아이들을 보내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걔 중에 이제 개구진 아이들은 엄마 나 놀러 갈 거야 공부하러 안 가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혼을 내죠 그래서 제가 왜 경계와 융합을 이야기했냐면요 아이들은 이 노는 거하고 공부하는 경계가 모호해요 노는 게 공부하는 거고 공부하는 게 노는 거가 되거든요 되게 융합적이에요 딱 선을 거서 이거는 공부하는 거고 이건 노는 거야 이 부분이 경계가 딱 거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계가 그어져 있는 부모가 공부를 시키게 되면 자꾸만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개념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제가 공놀이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공부를 하러 가기도 하지만 놀러도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춘기 학생들한테 학교 왜 가니? 그러면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래요 공부하러 간다는 한 명도 없어요 친구를 만나서 공부하겠어요 놀러 가는 거죠 특히 사춘기 청소년기 아이들은 학교가 친구를 만나는 사교의 장이 되고 학교에 가서 노는 놀이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러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놀다가 우연히 어떤 걸 배우는데 자기를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야 우리 한번 공부 좀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친구하고 어떤 연합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공부와 놀이를 딱 구분하게 되면은 아이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생겨서 공부는 되게 통제적이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 학교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수진이는 학교를 왜 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공부하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부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쉬운데 아 엄마 놀러가요 그러면 어 그래 학교 가서 어떤 놀이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면서 그 놀이가 그렇게 재미있니?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진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약간 리액션을 해 줘야 되는 게 어머 진짜 재밌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재미 없어도 어 진짜 재밌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재밌기 때문에 우리는 재밌다고 공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고 학교를 즐겁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놀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셔서 그렇지 학교는 공부도 하러 가고 놀러도 가는 곳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공놀이 학교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 아이가 상당히 수용성이 생기면서 엄마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놀러만 가지 않고 공부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엄마가 간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놀이 학교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면 아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갈 때 기분 좋게 가기 때문에 행동들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게 되고 공부를 할 때 집중도 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꼭 학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의 개념과 공부의 개념을 잘 연결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이들하고 공부를 즐겁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공부도 하는 곳이지만 놀러도 가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연합이 필요해요 엄마는 공놀이 학교라고 보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놀이, 아이가 놀이를 하려고 할 때 학교에 공부하러 왔지? 놀러 왔어? 이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유해야 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걸 꼭 공부로만 생각하지 않고 놀이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병행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하는 부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들이 하실 부분을 우리 엄마들이 배워서 집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학교에다 전달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널리널리 퍼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공놀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어프로치 부분에서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슈퍼마켓 놀이도 하고 만화 영화 놀이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공부에 다가가는 것은 경계를 좀 무너뜨리면서 즐겁고 가볍게 가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야지 공부에 대한 편견이나 오만한 태도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싹 제거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ieu Once United 액션 액션 아멘